2025년 수능특강 영어 17강의 4번 글의 소재는 합리적 행위 이론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합리적 행위 이론 reason이 어떤 이유란 뜻도 있는데 이성이란 뜻도 있고 합리적 이유가 있는 행동, 합리적 행동의 그 이론은 합리적 행동 이론이 지금 주어야 maintain, 주장한다 여기 death부터 끝까지를 주장한다 maintain은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고 유지, 그리고 주장 있는데 여기서는 주장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합리적 행동 이론은 주장을 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death, 이하를 주장한다 합리적 행동 이론은 death, 이하의 내용이 뭐냐면 누군가의 decision, 결정이야 engage in은 참여하다 이 뜻이야 참여하는데 purposeful activity니까 목적이 있는 행동 그러니까 의도적인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누군가의 그 결정은 depend on은 뭐뭐에 의지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몇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 of는 여기서 뭐뭐 중에서 그것들 중에서 그거는 몇 가지 요소들이야 뭐에 몇 가지 요소냐면은 목적이 있는 의도적인 행동에 참여한다 라고 얘기했잖아 누군가가 의도적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선행사를 받는 건 몇 가지 그 요인이라고 했죠 몇 가지 요인 중에서 some, 일부는 situation, 상황적이고 일부는 are meditated에서 지금 수동 들어갔어 조정되는 거야 by는 의해서 personal, 개인의 disposition, 성향 또는 특성에 의해서 조정된다는 것을 주장한다 문장 다시 보면은 합리적 행위 이론은 특정 활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누군가의 결정은 몇 가지 요인에 달려 있는데 그 요인은 상황적이기도 하고 개인적 성향이나 특징에 중재된다, 조정된다 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면은 행동에 참여하는 그 결정 있죠 그 요인인데 그 요인이 지금 어떻게 된다 그랬어? 상황적이야 그리고 그 요인이 개인적 성향이나 특징이다 행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결정은 행동에 참여하려고 하는 그 결정 있죠 이거는 상황적이거나 개인의 성향적인 그런 몇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그러면은 결정은 누군가의 결정 있죠 뭔가 하려고 하는 결정은 상황적 아니면은 어떤 개인적 요소에 달려 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결정은 자, 앳은 뭐뭐에서 코어는 핵심이야 이론의 그 핵심에는 이론은 무슨 얘기냐면 합리적 행동 이론을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 합리적 행동 이론은 행동에 참여한다는 결정 어, 내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뭘 한다라는 그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상황적인 거나 개인적 특징에 의해서 조정한다가 합리적 행동 이유야 내가 뭔가 한다라는 게 상황이나 개성에 의해서 나의 개인의 특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합리적 행동 이론이고 그 행동 이론의 핵심에는 부사고 도치야 이지 있다 생각이 있다 덱 여기부터 이하의 생각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이 이론의 코어, 핵심에는 이 이론이 가리키는 건 합리적 행위 이론의 핵심 그럼 여기 두 번째 문장은 합리적 행위 이론의 핵심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장 첫 번째 문장은 합리적 행동 이론은 상황 쪽이거나 시추에이션 하거나 아니면 퍼스널 디스포지션이나 캐릭터에 의해서 조정되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단 말이야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결정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핵심이 들어갔어 아이디어 생각이야 덱 이하의 생각인데 왜는 뭐뭐 했을 때 사람들이 engage in은 참여하다 아까 여기서 engage in 참여하다 기분은 특정한 행위에 사람들이 참여를 했을 때 어떤 행동에 목적이 있는 활동을 할 때 참여할 때 it is because 그건 때문이야 자 그들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formed 만들었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형성을 했고 때문인데 여기서 주어가 사람들이야 사람들은 만들었어 뭐를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특정한 행동에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특정한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유를 가지고 있어 결정인데 의도를 만들었잖아 의도를 actualize 실현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그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여기 해부 동사 그 다음에 폼드 동사 의도를 만들고 그들이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그럼 문장을 보면은 이론의 핵심에는 사람들이 특정 행동에 참여했을 때 그것은 그들이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들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결정에 대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 이게 합리적 행동 이론의 행위 이론의 핵심이야 그러면은 핵심은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의도가 있단 말이야 행위의 핵심은 의도가 있어 그리고 이유가 있어 그 의도에 대한 이유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when people engage in a given behavior 특정한 행동에 참여했을 때 it is because 때문이야 they formed an intention to do so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formed 의도가 있고 and have 가지고 있어 reason 이유인데 for their decision to actualize their intention 의도에 대한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 이 이론의 핵심이야 근데 합리적 행동 이론을 얘기를 하고 결정은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건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의도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의도의 이유가 있어 이게 지금 뭐다 핵심이다 합리적 행위 이론의 핵심이야 그러면 합리적 행위 이론에서 사람들은 상황과 개인적인 특징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그죠? 근데 이 결정은 뭐야? 행위에 대한 결정이죠 행위에 대한 결정은 상황과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 행위에 대한 결정을 한다 시추에이션이나 퍼스널 디스포지션 or characteristic 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특정 행동을 하는 거죠 핵심인데 이게 뭐의 핵심이냐면 합리적 행동 이론 의도와 의도의 이유가 있다 뭐에 어떤 행동을 하는 데는 의도와 의도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행동은 의도와 의도의 이유가 있고 행위는 행동이죠 행동은 상황적이고 개인적이다 이게 뭐다 합리적 행위 이론이다 그래서 상황적 개인적인 요소에 맞춰서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의도와 이유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한다 말이 어렵긴 한데 심플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이것은 여기 두 번째 문장에 나온 것 때문에 이론의 핵심에 사람들이 특정 행위에 참여하면 그들이 그렇게 할 의도가 있고 그들의 의도를 실현할 결정에 대한 그들이 의도가 있고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야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의 행동은 이 행동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에 참여할 때 의도가 있다라 했으니까 그래서 많은 우리의 행동이야 많은 우리의 행동이 지금 주어야 이것 때문에 많은 우리의 행동은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에즈는 모모로서 리즌드 액션이니까 합리적 행위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지금 이유가 우리가 행위에 참여를 하면은 우리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이유가 있으니까 행위에 참여하면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합리적인 행동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들어간 거는 그냥 합리적 행위다 우리는 그래서 행위는 상황과 개인적인 요소에 맞춰서 결정이 되고 우리는 그 행위를 의도와 의도의 이유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두 내용 때문에 지금 뭐다 합리적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합리적 행위는 뭐다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합리적 행위다 여기서 합리적 행위는 무엇이다 3번 문장까지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야 자 F랑 A라는 사람이 서젠트 제안했어 말했어 됐 이하를 말했는데 행동의 의도는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지금 의도와 의도를 먼저 만들고 의도의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우리의 의도잖아 그럼 그 의도는 컨트롤 통계될 수 있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통제된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의도는 의도를 지금 만든다 그랬는데 그 의도는 두 가지 요인이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냐면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규범적 요소 여기에서 문제 안 했는데 태도야 투월드 투월드 투월드는 뭐뭐에 대한 행동에 대한 태도야 그리고 규범적인 요소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행동의 의도가 결정이 된다 그럼 의도는 의도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규범적인 요소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 의도는 규범적인 요소 그 다음에 행동에 대한 태도 이 두 가지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행위에 대한 결정은 상황적과 개인의 어떤 특징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난다 그런데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도나 의도의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의도에는 뭐다 규범과 행동에 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 뭐야 합리적 행위 이론이야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의도에는 규범과 행위에 대한 태도가 있는 게 그런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랬잖아 의도가 있어야지 행동을 하는데 이 의도에는 규범과 행위에 대한 태도 규범과 행위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지 행동이 일어나죠 행동이 일어난 거기 위해서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는 규범과 행위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의도 의도에는 지금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규범적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통제 된다라는 얘기니까 지배 받는다라는 얘기니까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태도인데 행위에 대한 태도는 행위에 대한 태도가 지금 주어야 이제 영향을 받는다 행위에 대한 태도는 믿음인데 여기 death 이하의 믿음에 의해서 이때 death 은 동격의 death 모모라는 믿음이야 행위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 about 모모에 대해서 결과죠 consequence of performing an act 행위를 수행하는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야 행위를 수행하는 결과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그 결과는 100점을 맞아 이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 내가 열심히 해 100점을 맞을 거야 라는 믿음 열심히 해봤자 100점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00점이 돼 나의 어떤 행위의 결과를 믿는 거 이게 행위에 대한 태도야 그래서 행위에 대한 태도를 지금 여기서는 이 문장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거 행위에 대한 태도는 왜 들어갔어 의도가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규범적 요소 이 의도로 인해서 우리는 뭐한다 특정 행동을 할 때 의도가 있다 그래서 의도를 실현하기로 한 결정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규범적인 요소야 그러면 행위에 대한 태도 얘기를 했고 결과에 가지는 믿음이 행위에 대한 태도 자 규범적인 요소는 is controlled 수동이야 통제 받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야 뭐의 어바웃은 뭐뭐에 대해서 자 valued others에서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다른 사람들이 expect a to b a가 b 하는 걸 기대해 우리가 하기를 기대하는 그 믿음에 의해서 통제 받는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부모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죠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기대해 우리에게 하기로 기대하는 거 뭐야 부모님은 나에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 친구는 나에게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소중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도록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 대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바라는 것에 대해서 갖는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 이게 규범적인 요소야 규범적 요소는 소중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기대하는지 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통제 행위적 태도는 내가 내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 그런데 이 두 가지 있죠 규범과 행위에 대한 태도가 의도를 구성을 하게 된다 자 포는 뭐뭐에 대해서 이렇게 돼 몇몇 행동에 대해서 몇가지 행동에서 자 우리는 의존한다 좀 더 많이 태도야 행위의 태도에 좀 더 많이 의존하고 자 반면에 또 다른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이 규범적 요소죠 how to 방식이야 or 뭐뭐에 대해서 how to 방식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가이던스 지침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그 지침을 위해서 규범적인 요소에 조금 더 많이 의존한다 어떤 행동은 태도에 의존을 하고 행위에 대한 태도에 그리고 다른 행동은 규범적 요소에 의존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규범적 행위에 대한 태도와 규범적 요소가 들어갔고 여기서 우리는 좀 더 많이 행위에 대한 태도에 의존할 수 있고 규범적인 요소에 의존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에 대한 태도 규범적 요소는 지금 왜 들어갔냐면 행동의 의도가 두 가지 요소 행동의 의도는 규범과 행동에 대한 태도 행위의 의도란 얘기는 지금 왜 들어갔어 우리가 행동을 할 때 특정 행동을 할 때 의도를 가진단 말이야 그래서 의도가 있으면 행위를 해 행동을 할 때 의도가 있어 그런데 이 의도에 해당하는 게 규범과 행동에 대한 태도가 있다 그런데 규범적인 태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는 거야 규범을 정리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행동에 대한 태도는 정리하면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죠 결과에 대한 믿음 규범적인 게 그 다음에 행위에 대한 태도는 자신이 결과에 갖는 거 다른 규범적 요소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 그렇게 바뀌어 썼나 규범적 요소는 다른 사람들 행위에 대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거 이렇게 돼서 각각 좀 달라진다 이렇게 어떤 행동은 우리는 좀 규범에 의존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은 행위에 대한 태도에 의존할 수 있다 유형문이야 합리적 행동 이론은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의 행동은 유래한다 뭐에 유래하냐면 합리적 결정이죠 우리의 미리 형성된 행동의 의도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결정에서 나온다 그럼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들어갔냐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기로 한 결정의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들의 결정을 결정에 대한 이유죠 의도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행동을 한다 이 얘기 지금 들어갔고 자 그건 영향을 받는 거죠 믿음인데 행동의 결과야 행동의 결과니까 이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이야 결과 행위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야 자 그리고 기대죠 소중한 다른 사람들의 기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게 규범적 요소 근데 규범이랑 태도랑 각각 그때그때마다 좀 더 많이 의도한다 그래서 의도는 규범과 규범적 요소와 행동에 대한 태도가 있고 규범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갖는 기대 같은 거 행동에 대한 태도는 결과에 대한 믿음 근데 의도와 규범과 결과에 대한 믿음이 왜 들어갔어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특정 행위를 할 때 의도를 갖는다 근데 이 의도에 해당하는 게 규범과 태도가 있다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그들은 의도를 만들고 그들의 의도를 실현하려고 다행히 피해